진영 오케이 meine. 핑크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인가요? 빅 나 이거 완전 갖고 싶었어 맞아요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핑크 색이 되게 예쁘다 이거 어떻게 블랙핑크 블랙핑크 너무 예쁘다 이건 한 번만 가지면 안 돼? 와우 진짜 예쁘다 됐다 됐다 약간 악세사리 같아 이제 이거를 끼고 언니가 이어폰을 낀 다음에 영통으로 근데 이게 너무 좋아 이거 읽어 이쁘다 이거로 얘기해야 되잖아 아 오케이 진짜 넓게 나와 하나 둘 셋 우와 진짜 넓게 나오네 이게 다 나와서 좋아 어 너무 예뻐 이 글씨가 다 하늘과 핑크색이야 이거 딱 우리가 좋아하는 그 핑크잖아 베이비 핑크 카메라 진짜 좋다 완전 편지한 것 같아 완전 피부도 좋아 지수 끌고 봤어? 여기 근데 이건 소장 가치가 너무 심각하게 있다 너무 받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는 다 같잖아 이야 몇 개 있는데요? 3,000개? 3,000개밖에? 3,000개밖에 없어? 1,000개밖에 없어? 1,000개밖에 없어? 1,000개밖에 없어? 2,000개밖에 없어? 2,996개밖에 없어 2,996개밖에 없어 4개를 규정하니까 예 우리 공항 가서 일으키고 가서 어 좋다 좋다 공항에서 블랙핑크는 이거 챙겨주세요 이거 챙겨주세요 핸드폰을 하고 블랙핑크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는답니다 블랙핑크로 만들어준 삼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짱이뻐 너무 예뻐요 나 이 까끗이 흉혁이야